아우! 야! 야! 아! 여기 여기! 어어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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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다 한 번에 된다 하는 거야! 다 한 번에 된다 하는 거야! 됐어! 됐어! 나 조시간! 자, 저 우리의 갓정도 호랑이를 봐라! 어, 지금? 저 우리의 갓정도 호랑이가 봐라! 거의 나온다 얘들아! 안 돼. 야 얘가 얘가 얘가. 물어 물어 물어. 그럼 봐 이거 안 잡았어. 가위 가위 가위. 잘 썼잖아 가위. 그렇지.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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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여기 여기. 좋아 좋아 좋아.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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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. 야 다시 구워 웃고. 위닝이지 않았어 위닝. 야 핀 플레이 좋았어. 뭐야 퍼붓 퍼붓. 전바 끝. 어 지금 주회방이 형이 저랑 추석이 있을 것 같으니 어느더가 아이스크림을 해야지 얘 참 손이 많이 가는 여자네 야 손이 많이 가는 여자야 너희들한테 주건으로 허리 잘한다 서로 야 손이 많이 가네 앉을 수 있을까? 허허 어떡해 잘 맞아 아니 아니야 지금 의자가 없잖아 저 사전이 이기려면 AZ887 밖에 없어요 AZ887 우리 아버님께서 들었던 AZ887 그렇지 매니저의생각은 없나? 저는 하키 선수입니다. 할 수 있어. 후반만 열심히 뛰자고. 습관 1대 1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됩니다.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에요. 굿 타이밍이야. 하이틴 아이스하키 드라마 같은데. 하이틴 아이스하키 드라마. 하이틴 아이스하키 드라마. 내가 혼자 한 끼를 못해가지고. 1대 2. 민호하고. 남겨라. 네가 퇴장시키면 되겠다 같이. 민호하고. 이게 바로 AJ87이야.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. 셋을 그렇게 해서 종이 공개하고. 광이 둘이 남지 않는다. 좋은 생각이에요. 야. 종윤이는 이런 거 되게 재밌어한다. 네. 설레벨이 같이. 광학교들. 종윤이 이런 거 뭐하면. 신기해. 작전명은 보라고. 종윤이 해말고. AJC 0885. 0885는 리얼해. 야 공발발라. 니 잘해보라 아니야. 자 게임 시작. 지효야 파이팅. 파이팅이요. 소 좀 챙겨라 게리야. 강개리. 아이 참 손만 해라. 아. 너무 빨리 가면 안 돼. 돌아. 돌아. 워치. 5, 4, 5, 5. 고맙습니다. free. 파이팅 파이팅. 자 AJ887. 자 AJ888를 해야지. 팔패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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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파이팅. 세계를 이기는 아이소. 아이소. 하나 둘 셋 파이팅. 파이팅. 나 다 요즘 노상들이야 노상들. 뭐 하는 거야. 아